넘치다! 넘치다! 멈춰롤 엠시더맥스 멈춰만 한번 갈까요? 한 번 보여줘! 뱀뱀뱀 기념 멈춰만 한 번 가겠습니다 쭉 달려보겠습니다 찾아!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아 저는 스피드 있게 저는 진짜 안주 안 나오면 술을 안 마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가짢더라고요 모가다 술상에서 험난한 그 술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일단 한 병 원샷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저 집 가겠습니다 짠 예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저기도 있고 되게 많이 하신 게 또 보면 아 여러분들 저는 무적입니다 무적 물론 한 병 더 원샷 보여 드려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는데 어 뭐 일용도 가시고 또 모가다 군들의 어떤 술상은 취해야만 살수 감정합시다 일단 뭐 다운되고 뭐 이런 거 그냥 주사가 아예 없어요 저는 또 무적이다 보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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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가면 저래 해가지고 저는 쌍 아 킹크랩을 특별한 날에도 못 먹는 게 또 킹크랩이다 보니까 도전 일본에서 음지 생활을 했을 때 약간 목소리방이라고 해서 음지 생활에서 약간 자기가 잘 보이려는 약간 이선균 버전 패치 당한 사람 와 여러분들 망골레 파스타 하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고글라들고 약간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첫 메뉴다 망골레 파스타 하나 이사 예시 돈 이런 거 상관없이 인생을 한 번 바꿔보고 싶긴 해요 기다려봐 어! 어! 아 이거를 반스론 해버리네 아 이게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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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몰라 자고 계실 수도 있고 대공이 아니라 아는 7 아는 7 아는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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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9 아는 8 아는 8 아는 8 아는 8 아는 9 아는 9 아는 9 아는 9 아는 8 아는 9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차라리 이렇게 떡상을 한 것보다는 그냥 나라를 가는 게 차라리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나에게 약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회로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떡상을 하지 않고 욕을 먹었으면 오히려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저를 주저앉아 있던 저를 걷게 해준 게 그리고 이제 또 저를 주저앉아 제가 왜요? 싫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거고 저 같은 상담자들한테는 숙취 따위 필요 없습니다 어허 안 먹어 나 막 먹여주고 그런 여자는 필요 없습니다 음 필요 없습니다 어허 나가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